지난 13일 한국교회총연합이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존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1인의 단독 대표회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위기의 시대엔 그에 맞는 비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동대표회장 체제는 한교총 출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대응이었지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교총은 이번 회의를 통해 1인 대표회장을 결정했지만 20일 속회 후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정관 규정 개정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